도시아 저는 언니 언니 그 사람을 그 사람을 그 사람을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내 거리만 못찍겠어 언니 아 이거 서초하는 여신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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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왜 그래 언니 언니 왜 그래 너무 떨리게 한 번에 자냐 나를 부끄러워 다 작다 그래 더 작다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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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희 연습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공지사항으로는 저희가 원래 10시까지 쓸 수가 있는데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서 9시까지밖에 못 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좀 서둘러서 지금 6시 20분이니까 일단 한번 쭉 끝까지 한번 해보고 쉬었다가 또 한번 해보고 쉬었다가 9시까지 네. 중간에 쉬는 시간. 네. 세 바퀴요? 아니요. 하는 데까지. 하는 데까지. 두 바퀴. 원래 악장님이 주의를 하시고 안 계시면 부악장님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판특 추셔야 되니까 제가 대신 신호를 좀 보내드릴게요.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희는 무조건 잘할 거니까요. 안 맞으면 어때요? 뭐. 안 맞추는데 뭐. 누가 알겠어? 안 맞추는데 뭐. 아, 너 틀리죠. 틀리기도 하고 그래야지. 아니, 당연히 저렇게 막 쌓여 있으면 엄청 위로 된다. 응? 아니, 되게 막 편해져. 진짜. 아니, 틀리기는 그래. 아마추거든. 당일 날 저희 마이크 10개를 낸다라고 하거든요, 10개. 그리고 마이크가 자기 앞에 없는 순간. 그래요. 마이크가 없을 때 진짜 열심히 연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 피카피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1파트, 2파트가 두 분 밖에 안 계시니까 저희는 약간 좀 작게 쳐야 될 것 같아요. 세게 쉴, 세게 쉴. 세게 쉴 거예요. 네, 그냥 치세요. 그래서. 아, 네. 일단 빼기기 때문에. 일단 빼기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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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에이스들은 안 오신 것 같은데. 네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네, 세 박자 드리고 은 함 들어가시는 거예요. 그쵸? 세 박자 드리고 은 함 들어가시는 거예요. 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은. 하나, 둘, 셋, 은. 하나, 둘, 셋, 은. 하나, 둘, 셋, 은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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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빨리 할까요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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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 지금 속도 좀 늘렸는데요. 우리 연습할 때는 조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곡이 되게 긴장이 된대요. 그래서 다행스럽게 좀 쉬운 곡이 있으니까 이걸로 처음에 공연때 손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그냥 하죠. 개인의 솔로 제가 일단 대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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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은 이렇게 부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 этот proceeding 조금 느리게 찾아야 되는.. 선생님.. 뭐가 부어자는데 그런 다음에porte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와중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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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집이 되더라고요. 선생님 찾아보면 되더라고요. 선생님 찾아보야되죠. 선생님 찾아보야되죠. 선생님 찾아보야되죠. 안 봐. 안 봐. 이거, 이거, 이거 바로 먹어야 하는 거 맞죠? 바로 먹어야 하는 거. 바로 먹어야 하는 거. 이제 우리 형도 해볼까? 네. 제가 해드릴까요? 저기 그, 쌈바는 또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. 저희 쌈바 F부터 해서 룸바 바로 들어가는 거. 룸바는 네 박자 드릴게요. 그래서 F 처음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처음 들어간 거 F. 잠시 정확하게 반복을 몇 번 하는 거예요? 세 번인데. 두 번 만에 끊기지? 세 번인데 두 번 반 정도에 끊겨요. 너무 빨리 끊었어요. 네. 오늘은 네. 두 번 반. 두 번 완전하게 하고. 그죠? 세 번째가 끊기는 거죠. 그때마다 틀려. 요즘 분위기는. 네. 빨리 끊었어요. 네. 요즘 분위기는 한 번하고 반 정도예요. 줄어들기 시작하는 트렌드예요. 아. 아. 원래 세 번째는 거의 안 차요. 그래서 요즘에. 안 계신 동안 그렇게 바뀌었어요. F 처음 하는 겁니다. 네. 하나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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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셋, 넷 셋, 넷 하나, 셋, 넷 셋, 넷 셋, 넷 셋, 넷 셋 넷 넷 넷 아멘 음 으 으 으 으 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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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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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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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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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